아산시가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합니다. 시 보건소 3층에 있는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 동안 금연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과 금연 보조제, 행동강화 물품이 지원됩니다. 또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5만원 상당의 건강용품도 제공됩니다.